게시ружbay 오? 벅찬이다 봐, 워성 여기도 애들이 있네 룻집은 텔레비에서만 볼 법한 그런 시골집이었다면 빡빠오네 집은 시골집 우리가 흔히 갈 수 있는 그런 시골집 할머니 집 그런 느낌이었어요 빠오가 보내줬던 사진에서 늘 봤던 애기들 그리고 빠오 어머니도 뵙고 그리고 추웠어요 와 진짜 고된 하루였다 너무 추워 너무 멋있다 진짜 리얼 시골 빡빡 빡빡 아 여기 어디에요? 룻 Welcome to China 멋있다 카메라에 절대 안 담길 느낌 진짜 절대 담으려고 하지마 안당겨요 이거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낭만족인데? 진짜 낭만족 진짜 낭만족 아 아 약간 약간 느낌 비슷한 느낌 비슷한 느낌 비슷한 느낌 아 아 오케이 액션 숨겨왔던 나 아 아 아 자기들이 먼저 그랬어 자기들이야 이제 맛있는 밥도 먹고 밤 연못 들으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한 바퀴 쭉 돌고 그러다가 또 애들이 갑자기 꼬치를 사줘가지고 또 꼬치 또 먹고 진짜 낮에는 관광지옥이었다면 저녁에는 음식지옥 네? 아 귀여워 여기서 잘하고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진짜 1인 1, 2, 1 어 엄청 그리고 엄청 따뜻할 것 같아 우와 우와 너무 진짜 포스텔 수준 아니야? 어 이거는 진짜 향기 나 응 엄청 멋있다 워낙 시골집이니까 이렇게까지 괜찮게 잘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상상 속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딱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따뜻한 자리 제일 좋고 제일 두꺼운 이불을 저희한테 내주신 거예요 아 저 너무 감사해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 가든 그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따뜻하게 잘 잤나? 솔직하게 말해? 응 솔직히 조금 추웠어요 흐흑 다시 먹어 너무 차가워 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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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흑 아까웠다 룻, 넌 너무 늦어 넌 너무 늦어 넌 너무 늦어 넌 너무 늦어 아가씨 이제 식구로 가셔야 돼요 아까 감기 흘린 것 같은데 계속 김치, 지체하는 거예요 이즈이, 뭐 이래? 이즈이, 뭐 이래? 이즈이, 뭐 이래? 이즈이, 이즈이 이즈이, 이즈이 휴지 없네 이즈이 휴지 없네 이즈이, 내가 똥 마려 없거든 이즈이, 원래 이즈이가 불렀지 아니야, 농담이야 이즈이, 이즈이 이즈이, 이즈이 이즈이, 이즈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물로 씻어? 옷을 입고 있는데 야 티슈 없나? 가서 아줌마한테 나 티슈 물어봐야겠다. 없을 리가 없어. 받아도 좀 줘. 나 진짜 지금 너무.. 언니.. 카.. 카.. 야.. 와.. 아니.. 에이 루트, 이즈이 다 스쿱? 스쿱? 아 신기하다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그 전쟁통에 있었다 그니까 이렇게 창문이 뚫려있어 내가 진짜 2015년에 지어진 것 같아 아 진짜? 아 그러네 근데 정말 집중 안 되겠다 수업하는데 진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안개 때문에 미쳐네 진짜 뻐렁쳐 너무 냄새 나나? 신내 나나? 조선시대 선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진짜 여기서 누워가지고 그냥 신화 한편 쓰는 그런 느낌?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여기다 하고 저희가 드론을 띄웠거든요 찍었어요 진짜 멋있게 찍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구나 진짜 진짜 와 이거 작품이다 발락탈의 홍보대사다 생각했는데 날라가버렸네 오오 맛있겠다 노란색 국수 가면 된다 이거 한국 이름은 두부 두부 칼쳐주지마 잘 다 까봐 봐 칼쳐주지마 잘 다 까봐 근데 또 주물이 많아? 몰라? 칼 원 두 모아야 칼쳐주지마 잘 다 까봐 나 이거 저 방학 친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라고 할 수 있어 다는가? 뭐해 안 먹어? 맙소가 기가 나왔네 친구? 응 좋다 지화 도대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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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지표가 왜 이렇게 잘 보여 네 내가 만든다 너 집을 여기다 만들거라고? 너 여기가 만든다? 우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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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집 지으면 또 그때 다시 꼭 올게. 우리가 다시 올 수 있게. 너가 꼭 집 지어줘 했죠. 완이 따뜻했던가? 운? 운 레우 카. 고공카. 바이바이. 시유 땡큐. 시유 땡큐. 어디가? 자, 렛츠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그 말 좋아하시네. 끝났 줄 알았는데 재부팅 하더라고요. 관광지옥. 지금 무난해보니까요. 이 시유 땡큐. nosotros 노랑 같이 지낼게요. 저 못생긴 하고요. 나가 봐야겠어. 안녕하세요. 요청연구센스에. 오늘의 주요. 물론 널 보러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못해.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고용! 고용! 이제 진짜로 버스 시간이 다 돼서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막 가는데 나 쟤 죽는 줄 알았잖아. 나 쟤 죽는 줄 알았잖아. 나 진짜 쟤 죽는 줄 알았잖아. 나 진짜 죽었구나. 브레이크가 갑자기 틱 하면서 뭐 어 어 어 어 어 이러더니 진짜 개멋있게 그 쪼리시는 말로 촤악 하면서 브레이크를 바르는 거야. 오! 뻐렁친다. 이제 시키나 보다. 응. 가만히 넣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안 괜찮대. 나도. 난. 왜 그래? 와 근데 열 엄청 많아. 나야.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살아서 만나. 괜찮을 거야. 내려오면서 오만 상상 다 했어요. 만약에 커브에서 내가 떨어지면 가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착실해야 되나? 근데 정말 다행히도 굉장히 고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잘 데려다 줬더라고요. 좋은 거 같은데? 고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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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지오. 돈 대고 화장실 갈래? 사실مة 소설을 못할 거 같아. 사실ianne. 차라리 토를 빡 타버린 게 너부터 톡이 편할 거야. 나도 모르게 한 회... 토였어. 상상 구토를 하니까 바로 나는 괜찮은데, 너가 왜 이러지? 나 원래 매매 시네. 안 해도 אנst Л weeks ago. 으, 으으으 roads ap. 못붙었어? 아니 아니, 대응진이 아 더하다가 더하다가 이거 더 눈물 떠 지금은 당장은 못 가겠고 쉬었다 가자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치앙마기까지 갔죠 물론 저 때문에 한 거니까 제가 사기로 여행 어땠어? 정말로 내 기억에 꼽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냥 아 좋았어 좋더라 이게 끝이 아니라 정말 내 기억 속에 굉장히 소중하고 행복하고 아까 눈물 날라 그래 진짜로 진짜 왜 울어 계속 우는 거예요 완전 찍어 지금 이 영상을 루치랑 빠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볼 것 같은데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어 얘들아 너무 좋았고 ㅋㅋㅋㅋ 우리 볼 수 있을까 얘들아 보고 싶다 룻 어 집 꼭 지어서 나를 초대해주렴 휴지 사갈게 태국을 휴지 안 써 그럼요 아이씨 내가 어디를 가느냐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 제가 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여행이었죠 모두 모두 정말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처럼만 잘 지내자 태국으로 드라마디카 키튼 잘 락크 그게 뭐야 사랑해 흐 그냥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저의 베스트3 안에 드는 여행지였습니다 스위스 백두산 오오 우리큐 한라카이 하락하이